체순실에게 국가 안위의 기미를 누살한 사람, 그리고 재벌들의 돈을 뜯어 체순실에게 갖다 바치라고 지시한 사람, 대한민국을 온통 우롱하고 조롱한 사람 그 사람이 제1의 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내려놓고 즉시 민간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를 헌법이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 헌정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권력을 체순실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청와대를 자기 안방처럼 드나들고 국민의 혈세를 자기 쌈짓돈으로 여기며 나라 곳곳에 빨대를 꽂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체순실 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2의 체순실이 되어보고자 대통령과 가깝다고 들먹이며 돈을 뜯어내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은 이 범죄자의 조력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비정상의 정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심각한 저성과자 국민들을 속이는 배신의 정치 지난 세월 습하게 대통령이 내뱉었던 이 말들은 바로 대통령을 향해 있습니다. 무능하고 비정상적이며 10점짜리도 안 되는 저성과자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당장 이 국정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영예 시절부터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수많은 보살핌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절부터 대통령을 사랑했던 수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거리 곳곳에서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얘기하며 분통을 삼키고 있습니다.